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과 벤처를 경제관력의 중심으로 두고 미래 친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 총리는 2024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5% 이상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중소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에 힘쓰겠다며 중소벤처 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